야, 안 된다, 안 돼. 하윤아, 너 여기 있으면 안 돼. 어머니. 어머니, 돈 맡아요. 어머니, 여기 어쩐 일이세요? 하윤아, 할머니하고 집에 가자. 가. 엄마. 나 다 알고 왔다. 하윤이 데려갈 테니까 그리 알아. 엄마. 어, 어, 아들. 아,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. 지금 어디 있니? 지금 당장 키워오지 않으면 죽을 차라 이 새끼야. 어머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유, 여기서 또 뵙네요. 인생 참 길어요, 그죠? 네, 그렇네요. 아유, 참 손자가 이쁘게 생겼어. 그 집씩 꼬대기는 좀 아깝다. 남의 선주가 이쁘든 말든 상관 말고. 댁 볼 일이나 보세요. 그래요, 나도 관심 별로 없어요. 그냥 인사로 한 소리예요. 인상 좀 그만 써요. 너희 엄마는 인상 치는 것 쓰고는 주름이 없다. 하윤이 데리고 먼저 들어가 있어. 안 된다니까. 이러지 마시라고요. 엄마랑 먼저 들어가. 엄마랑 먼저 들어가. 하윤이 데리고 들어가 없어. 네 마음대로 해. 이즄비. 엄마. 미친놈. 다 설명할게요. 나중에 이게. 설명은 무슨 설명. 그년. 그년이 하윤이 엄마 역이라는 말 왜 안 했어. 너 알고도 말 안 한 거지? 일단 가 계세요. 여기서 계속 얘기할 순 없잖아요. 엄마. 할머니 여기 왜 왔어? 화났어? 신경 쓰지 마. 하윤이 때문에 화나신 거 아니야. 아니 곧 리딩 시작할 테니 잘 읽을 수 있지? gek Moscou. 여기 읽어줘 봐. 알았어. 여기 감사합니다.